장애피를 많이... 아... 밥약... 이건 밥약이 아니라... 이건 밥약이 아니라 푸드파이터 아니야? 대박! 야 너 바쁘대매... 진짜 얘네 진짜 어떻게... 그 어그로를 끌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돈이 총무가 된다는 생각 해봤나요? 전혀 생각 안 해봤죠? 오늘 본인 총무로서 한번 중독 수허시를 진행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늘 주문서 규칙 읽어드리잖아요. 귀뚱은 안 듣죠? 안 들어요? 애들! 이때 이렇게 줌 끼고 이제 대기해요! 야 왜 저런 거 설마... 아니 아는데 왜 계속 설마... 아빠의 번호는 빨리 띄우지! 대기하느라 바빠요! 귀뚱은 안 들어요! 대학교 교수님들 OT 하는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아 긴장 다 풀렸어요! 득티를 넣었네! 아 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검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첩인가요? 여경은 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진짜 5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승우 아빠는 뭐예요? 야 야 승우 아빠 공법 있었어? 잼민이의 계란말인데 한번 나중에 어떤 요리가 탄생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든배 1등 한 사람. 유재현 씨다 얘들아. 야 줌든배 1등이잖아. 오늘 우승자는! 유재현 씨가 축하드립니다!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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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씨 뭐 읽고 있지? 제목이 어떻게 되죠? 몽환... 몽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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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책이야? 책을 안 읽어서... 아이디가 눈 안 너무 예뻐... 아... 의상이 상당히 팍을... 야 벨트가... 야 벨트가... 벨트가 약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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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춤신춘왕이라서 와 진짜요? 최근에 등장한... 잠시만... 오 잠깐만... 교재 검사 좀 해주시죠. 언니 박역 어때요님? 교재 혹시 어떤 거 가지고 계시나요? 자의 스토리... 영어 독해... 자의 스토리 많이... 바벨... 이건 바벨이 아니라... 이건 뭐 안 먹어줄게... 이건 바벨이 아니라 푸드파이터 아니야? 싹이 보인다... 중독자 싹이 보인다... 어... 이러봐... 이런 게... 나도 이러고 있다... 찍혔다... 이래서... 하면서 하품을 하면 안 돼요... 야... 중독 들어와서 하품을 하고 있냐... 독서실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잼민이 아니? 어... 잼민이가 아니라고? 자... 오수에서 3위합번... 어떤 게 준비하셨죠? 어어? 에잉? 어어? 얼굴이 너무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중1... 잼민이네... 잼민이고요... 와... 이제 비눌바우저 팬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렇게 깎아주신 거 아닌가... 너무 이쁘게 그려주셨는데... 좋습니다... 친구는 좀 많이 봤었죠? 이 분이... 춤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어? 패러디... 어... 중요하죠... 광고와 현실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광고... 오케이... 위얼리티... 현실... 야... 근데 원조 앞에서... 어우... 너무 킹받아... 아... 아니야... 아... 이거... 예... 짬룩방울 좋아... 이거 항해진 꽈티 아니야? 일단 하겠습니다... 음... 뭘 하고 계시네... 전원 감사합니다... 너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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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방울 뿌려가지고... 와... 아... 아... 근데 머리에 뭘 바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진짜 샤부지라는 거 아니죠? 설마... 잠깐... 잠... 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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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오늘... 와... 하신 건가?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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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딴짓... 이거 100번 딴짓... 이거 100번 딴짓... 이거 100번 딴짓... 네가 해봤잖아... 이서진 씨... 뭐 보고 있죠? 어어? 어어? 어? 뭐야 이거... 야... 야... 어떻게... 야... 전부 말 거부를 해... 하하... 뭐... 뭐... 지금... 명상 중인 거야 지금? 아니면 의대의 그... 의학 지식을 암기할 수도 있어 지금... 아... 유재원... 유재원... 뭐야 이거... 왜 그래... 공부하다가... 가자... 가사야... 야... 보여줘... 야... 야... 이거 누난 너무 예쁘... 추는 거 아니야 진짜? 하하... 하하... 누난 너무 예쁘다 이거... 누난 너무 예쁘다 이거... 누난 너무 예쁘다 이거... 누난 너무 그래... 여기야? 어... 하이라이트... 아... 미쳐... 세이브... 아... 너무 웃기다... 대학원생... 너무 잘 먹으시는데? 한 번 여쭤볼까요? 대학원생 김승현 씨... 무슨 교재 하시나요? 어... 뭐야... 이론... 논문이네... 방은 영락 없는 잼민인데... 그래... 하하... 되게 동안이신데? 뭐야... 대학원 오지마... 오... 자... 그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아이돌상... 약간... 되게... 턱선이... 날카롭네요... 부럽네요... 고건우 씨 어떤 게 준비하셨죠? 타블로라고 지금... 아... 타블로다 했다... 어우... 잘생긴 타블로... 질서 너무... 아... 나 모르겠다... 아... 이거 감성 모르겠다... 뭔가 좀 철학적인 중인 것 같은데? 에스파다... 에스파의... 넥스트레블렉스... 넥스트레블렉스... 야무지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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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늘... 그 중독서실 안에서 대결이 있거든요? 하하...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초디가 질 수 없어! 야! 중디가... 하하... 하하... 누가 더 니그차 잘 만들어봐... 하하... 니그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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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뭐야? 하하... 하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움직여? 또 공부하는 친구 찾아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학번... 이일학번... 하하... 벤수생... 하하... 벤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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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에이! 하하... 에이 벤수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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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생 벤수생... 자 안 들리는 척... 자 입을 꽉 다물고... 웃지 않는다란 마인드... 하하... 오... 왜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나? 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커피젓은 아니겠구나... 하하... 아... 잠깐만... 왜 왜 왜 또? 친구인가? 야! 하하... 하하... 친구 다... 친구 다 왜 이래? 하하... 하하... 야 친구 다 왜 이래? 파멸적이야... 하하... 지금 베인이라는 애교 나오거든요? 하하... 로또... 하하... 당첨 안됐나 봐... 하하... 하하... 친구야? 친구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야 애끼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친구들이 줄줄이 준 독자인데? 하하... 부탁한 거예요? 아니 그냥 방송한다 했는데 이제... 아어서 들어온 거예요... 어... 왔다... 건양대 전담좌... 아... 전자담배... 전자담배 아니야? 아닌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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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독서실 담배 안돼요... 제이하니진이라고 내가... 아 그래요? 어... 통화하는 거 봐! 그리고 저 내추럴한 여대생의 모습... 하하... 이게 맞아요... 어 내추럴한 여대생의 모습... 제이하니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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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야 골반이 너무 파멸적인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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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AP가 안 나왔거든? 고딩도 AP 나왔죠? AP 나와요... 뭐... 뭐야... 8등급! 야 D... 하하... 저런 등급 받아보신 적 있어요? 8? 저 7까지 받아 봤어요! 생물... 아... 생물... 생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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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뭐냐? 계란말이가 되네? 아 이게 근데 계란말이 이거는 이제 많은 게 관건이거든요. 아 진짜? 요리를 좀 해요? 제가 항상 만들어 먹기도 하죠. 아 요리도 잘해? 야 이 씨 다진 않는다. 이거 한 5분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때 끝나기 직전에 올게. 사진? 사진? 된 건가요? 됐습니다. 저장 됐을 거예요. 네. 대박! 야 너 바쁘대매. 춤독 수장도 논란. 진짜 얘네 진짜 어떻게 그 어그로를 끌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건 희진자도 놀라죠. 희진자 우리 그 썰 있죠? 사실 줌 소개팅을. 아. 주마바타 소개팅을 섭외를 했었어. 근데 남친구 있으니까. 근데 그 상대가? 재훈자였어. 근데 재훈자가 그래서 누구랑 했죠? 정다음이라 한 거지. 다부라 한 거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 설마 근데 티가. 어 로카? 하하하하. 얘 봐야. 안녕하세요. 아. 피부 때문에 고민해주라고.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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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어. 로카한테 센스 뭐야! 야! 제 혼자! 하하하. 우선 차이. 뭔가 달라 역시. 이런 스타일? 남자 어때요? 하하하. 뭐 먹을래? 비즈니스야! 병은 씨랑 사주시고 싶다고? 왜 이렇게 부수주먹어? 아 나 팬서비스 너무 킹받는데 저거 야 유나땅 베인 연락 좀 해봐 얘 어떡하냐 친구야 아 유튜브 올라오고 후회하지 마라 어? 마지막?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계란말이 잘라서 단면을 봐야죠 네 단면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좋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줌독서실 한이진 비눗방울 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줌독서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아 약간 다들 뭔가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냥 구경하고 맨날 화면만 봐가지고 옆에 이렇게 밑에서 뭘 하고 있는 걸 안 봐서 열심히 다들 하시는구나 플레이어로만 있다가 총으로 나오니까 신기하죠? 이 위치가 이게 엄청 신기해요 이게 막 다음에 또 이제 바뀌잖아요 또 줌독서실에 놀러 올 생각 있어요? 아 그때 한번 가봐야죠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 좀 알려주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이바 미이바 고맙습니다